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애인입니다. 오늘은 제 82화라고 되어 있고요. 만화, 적어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제가 매니하고 뷰만 적었습니다. 다른 단어를 또 알려드릴 건데 매니하고 뷰만 우선 적어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많고 적음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인 매니와 머치, 그 다음에 리틀하고 뷰로 이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약은 없는지 이 상황들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많을 때는 제가 매니나 머치를 쓰세요.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고요. 그렇지만 많은 상황을 표현할 때 매니랑 머치를 그냥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 우선 매니는 뒤에 셀 수 있는 것에 관련된 단어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머치는 똑같은 많은이란 뜻을 나타내지만 셀 수 없는 물건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를 뒤에다 놔줍니다. 그러면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슛으로 해놨어요. 셀 수 있는 것을 하나, 두 개 우리가 셀 수 있잖아요. 신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니슛은 많은 신발이 되겠지만 돈은 왠지 이렇게 하면 셀 수 있을 것 같지만 돈은 셀 수 없는 것으로 치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매니를 쓰지 않고 머치를 씁니다. 머치머니 하면 많은 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셀 수 없는 것에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뭔가 가치 있잖아요. 사랑, 믿음, 배신, 용기 이런 것들은 셀 수 없고요.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공기, 질소, 이선화탄소 이런 거 못 세고요. 그 다음에 가루으로 돼 있거나 액체로 돼 있으면 못 세고요. 그 다음에 덩어리 단위로 돼 있는 빵이나 치즈, 버터 이런 거는 셀 수 없는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시면 사십화에 있는 셀 수 없는 명사들과 셀 수 없는 것들을 모아놓은 그 강의를 다시 한번 참조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런데 매니, 많은 것을 의미하는 매니나 머치 말고도 많은을 의미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a lot of가 되겠습니다. 발음하실 때는 a lot, of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거의 발음이 a lot of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a lot of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제목을 손쉽게 쓰는 a lot of라고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냐면 아까 매니는 셀 수 있는 것을 써야 되고 머치는 셀 수 없는 것을 써야 되고 제약이 많았지만 a lot of는 셀 수 있는 걸 하든지 없는 걸 하든지 아무거나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워요. 그러면 a lot of를 했다고 뭔가 좀 문장의 격이 낮아지거나 너무 애기 같거나 그렇진 않나요? 그런 거 없으니까 a lot of는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생각이 좀 가물가물하다. 셀 수 있는 걸 쓰는 거였나? 셀 수 없는 걸 쓰는 거였나? 가물가물하면 그냥 a lot of로 써놓으면 다 맞겠죠. 자, 같이 매니와 머치 같은 많은이란 뜻이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거에서 매니나 머치 자리에 a lot of 분만 제가 끼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a lot of shoes, a lot of money. 그래서 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간편하겠죠. 자, 그런데 매니하고 머치를 설명했을 때 제가 하나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머치가 많은이란 뜻으로 쓰여지긴 하지만 긍정문에는 머치를 잘 쓰지는 않아요. 머치는 거의 부정이나 의문? 의문도 쓰죠. 의문문이나 물어보는 거나 부정에 머치를 쓰고 긍정에는 머치를 잘 안 써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나 돈 되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네, 싶다면 자, 나 돈이 많습니다 할 때 I have much money 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돈은 셀 수 없으니까 내가 머치를 썼거든? 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퀘스천마크를 해놨어요. 틀리다고 완전히 볼 수는 없는 게 못 알아들어야지 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아듣기는 해요. 이렇게 말해놓으면 알아듣기는 하지만 이렇게 잘 안 써요. 이렇게 잘 안 쓰고 자, 긍정에는 머치를 잘 안 써요. 그러면 긍정에 많은 난 뭐가 많아요? 하고 긍정처럼 얘기할 때 많은은 뭘 쓰느냐? 방금 전에 제가 손쉽게 사용하라고 했던 얼라로브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 머치는 보통 어디다 쓰느냐? 부정이나 의문에 보통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돈 많이 없어요 할 때 그때 많이 없어요 라고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는 머치를 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I don't have much time I don't have much money 이럴 때는 쓰죠. 그럼 이 자리에 얼라로브를 쓰면 안 되냐? 되죠. 얼라로브를 아주 손쉽게 쓸 수 있으니까요. I don't have a lot of time I don't have a lot of money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머치는 긍정에 안 쓴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작을 간단히 좀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다. 요새 이제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블루하우스 안에서 터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영작을 이렇게 선택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어. 자, 많은 사람들 해볼게요. 많은, 셀 수 있으니까 매니를 썼고요. people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없었어. 과거니까 couldn't가 뭐뭐 할 수 없었다. 믿다. believe 해놓고 그 소식은 the news예요. 그러면 many people couldn't believe the news 가 되는 거죠. 또는 many 대신 a lot of을 써도 되는 것이고요. a lot of people couldn't believe the news 해도 매한가지고요. 자, 사람들은 그녀에게 많은 신뢰가 없어. 네, 신뢰가 없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자, 말로는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한 분이 한 분을 생각하면서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사람들은 그녀에게 많은 신뢰가 없습니다. 자, people을 써놓고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없어요. 하니까 do not 또는 don't have 하고 신뢰 trust 를 쓸 건데 이 앞에 이제 많은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그죠? 자, 그러면 매니는 우선 아니죠. 왜? 신뢰는 살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much를 쓰는 건데 긍정일 땐 또 much를 안 쓴다고 했는데 여긴 다행히 부정이네요. 그래서 much를 써도 되겠어요. 그죠? much trust 그녀 안에 in her 그래서 people don't have much trust in her 그래서 그녀한테 많은, 그녀 속에 많은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much와 many allowable의 쓰임을 한번 봤는데 이번엔 정반대인 few와 little을 보겠습니다. much하고 many의 반대가 few하고 little인데요. 자, 우선은 few하고 little을 써놓으면 적은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 네, 있지만 사실은 적은이 아니에요. 적은은 그다마 긍정적인 의미인데 few하고 little만 딱 써놓으면 거의 없다라는 뜻의 부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ew를 하면은 이제 셀 수 없는 걸 셀 수 있는 걸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little이 이제 셀 수 없는 것을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 돈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I have little money 이렇게 해놓으면은 왠지 little이 적은이란 뜻 같잖아요. 그래서 나 돈 조금 있어 라고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little은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적으로 해석해줘야 돼. 그래서 거의 돈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지 맞고요. 마찬가지로 I have few friends 하면 친구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부정으로 돌려서 친구가 거의 없다라고 거의 없는으로 해석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정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few와 little을 내가 적은으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약간, 조금으로 쓰고 싶으면 few와 little만 달랑 써놓으면 안 되고 이 앞에 어를 붙이셔야 어를 이렇게 붙여서 a few나 a little로 만들어 놓으셔야 적은이란 뜻이 됩니다. 약간이란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의 없는은 이제 few와 하고 little만 썼다면 이 앞에 어를 붙이면 적은이 돼서 I have a little money a little money 하면 돈이 조금 있어 약간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I have a few friends 하면 친구가 조금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의 긍정적인 느낌이지만 양은 적다는 거 그걸 표현할 때는 어를 꼭 붙여야 된다 가 포인트였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he spoke little Korean little의 어가 안 붙어있어요. 그럼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래서 It was difficult to talk to other Korean friends 또는 other Koreans 그래서 정말 얘기하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한국 사람들이랑 왜? 한국말을 거의 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못했다는 뜻이 되지만 여기다 어만 갖다 붙이잖아요? a little만 하면 상황이 약간 달라집니다. 긍정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spoke a little Korean 하면 걔 한국말 그래도 좀 하더라 했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걔 말을 조금은 하니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약간의 긍정적인 뉘앙스가 돌지 않나요? 문장에 그래서 a little과 little은 한 끗 차이지만 분위기 자체가 뉘앙스 자체가 하나는 부정적 하나는 긍정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굳이 해석을 해놓으면 그는 한국말을 약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더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많은 적응에 대한 단어들을 공부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아시는 것들이지만 약간 놓치고 계시거나 모르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만 잘 짚고 넘어가면 영작하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초정형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